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자 2023년도 11월 3일 금요일 여러분 이른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참 이런 세상에 살 줄은 몰랐는데 사람들이 멀쩡하게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집단 체면 상태에 빠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냥 잘 짜여진 그런 각본에 따라서 시나로에 따라서 나라를 그냥 움직여간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저희 같은 그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지금 제가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그냥 뭐 사전투표가 조작이 됐다 이런 정도 수의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헌법기관인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범죄집단의 수계가 1959년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김용빈이 선거범죄 수계고 괴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아무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국가의 공적기관에 대해서 엄청나게 모멸적이고 그 다음에 있을 수 없는 주장을 제가 계속해서 펼치지 않습니까 남조선선관위원회는 선거범죄집단이고 여덟 번 선거도독질을 해왔고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역대 사상 최고치의 조작을 해왔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아무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벌써 감방을 집어넣었을 거라고 그게 사실이 아니면 한국가를 떠받치는 선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표하면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리고 완전히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사실이 아니면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공병호란 사람은 돈 사람이죠 정신이 돌아버린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뭡니까 선거를 조작해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선거를 조작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 중간중간에 더불어민주당 출신들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작을 해서 어떻게 당선됐는지 김용빈 김남국 정청래 송영길 이재명 다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일체의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불당 사람들도 다 안다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더불당이 주도하고 선관위의 협력을 얻어가지고 득표수 조작을 해온 지가 오래됐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 사람들도 다 아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고소고발건이 수백 건 쏟아져 들어왔을 겁니다 이제 선거 부정이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지 않습니까 다 알려진 사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사용됐던 사전투표율을 부풀려가지고 전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밀어주는 방식은 2024년 총선에 사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그거를 공병호 tv를 통해서 낱낱이 까발겠지 않습니까 그렇게 까발기는 자료를 제공하신 분은 제야 전문가이고 또 제야에 계시는 케이님이 그 자료를 제공했으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 사람들 다 알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모를 리가 없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겁니다 다 아는데 그냥 뭉개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뭉개고 혁신위원회니 이제 영입단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야단 법석을 지지 않습니까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마어마한 대사건이 일어났고 그 대사건이 불법은 물론이고 내란제에 준하는 선거 부정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범한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대한민국 체제가 전복되고 일당 지배 체제가 열리게 되고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할 것이 너무나 명확한데 그것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닫지만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얻다가 저는 뭡니까 목숨 걸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가 내릴 감방을 보내봐라 나는 그래도 외치겠다 이렇게 하고 외쳐가지고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부정을 했다는 것 부정이 심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대통령 은행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의 은행을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은행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났는데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지 않은 것처럼 듣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다 지금 처신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대패를 할 건데 서울에 지금 갖고 있는 여덟석 가운데서도 세석 정도로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도 뭐죠 마치 집단 체면에 걸린 것처럼 메가시티가 어떻고 인유안이 어떻고 인재 영입단이 어떻고 인재를 영입하면 뭐냐 다 떨어뜨리게 할 건데 국민들이 이런 표를 든지도 국민들이 투표 결과를 결정하지 않는데 그게 완전히 여러분들 알려진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걸 전부 다 덮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살면서 이런 세상에 살 수 있을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세상은 사실은 대부분 논쟁 없이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새 대통령을 뽑아놨더만은 그 새 대통령 밑에서 공직선거가 치루진 세 번이 다 도덕질을 하고 그 도덕질 가운데서도 1년 6개월 만에 치루진 세 번째 공직선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화끈한 도덕질을 하고 네 번째 공직선거인 2024년도 4월 11일 총선은 역대 사상 최악의 이런 부정선거가 감행될 것으로 익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 힘하는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쇼라도 이런 쇼가 없고 그냥 뭐 거의 뭡니까 그냥 공산주의 체제에나 있을 법한 그런 그냥 완전히 각본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가는 거죠 참 여러분 선거 결과를 선관이라는 선거 범죄 집단이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수준 정도로 다 밝혀진 상태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이 보이고 있는 태도나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태도라는 것은 그야말로 선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필적할 정도의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국가를 그냥 반역하는 겁니다 국가가 내부의 적들로부터 큰 공격을 받아가지고 체제가 함몰될 위기에 처했는데 집권 여당과 그냥 대통령이 하고 있는 지금 꼴이 그냥 총선에서 대표를 해가지고 부정선거 사기 세력들이 국가를 완전히 점령하는 그것을 용인 내지 묵인 내지 방조 내지 부역 내지 협력하고 있는 꼴이 역력하게 나지 않습니까 방송이 나가면 가끔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나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나무라지 않겠습니까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선거 부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입을 다물고 먼산을 쳐다보고 당정소통이 어떻고 민생현장이 어떻고 이런 쓸데없는 이런 이야기를 떠들고 있으니까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무슨 대단한 자리입니까 선출직 공직자지 않습니까 국민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당연히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선관위가 선거범죄집단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모두들 선관위가 다 조작해서 발표해 온 거지 않습니까 이 정도 이야기가 여러분 나왔는데 이게 허위사실이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여러분들 유포죄로 걸어가지고 감빵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아무 말 못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뭔가 아니까 사실 공 박사님 우리가 그동안 득표수를 조작해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인하는 거하고 똥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제가 대개 방송을 시작하면 첫 부분은 조금 부드럽게 시작을 하는데 정말 이 사회가 이런 방송 시작하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회가 미쳐도 이만 미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미쳤던지 아니면 윤석열과 국민의 힘이 미쳤던지 두 중에 하나는 미친 거죠 도독질한 놈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는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여러분들 활동하고 정상적으로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시간 되면 산책도 하고 이런 미친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도대체 나라를 잃으면 움직이는 그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 정도가 됐으니까 나라가 망해도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완용이보다 나쁜 놈들이 그냥 천하에 그냥 뭡니까 그냥 깔려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관위가 득표수를 조작해서 국민들을 기망하고 발표해 오지 않았으면 선거관리비원회가 선거범죄집단이고 대한민국 선거결과는 더블당과 선관위의 합동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당장 절을 뭡니까 고발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고발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게 사실이란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제는 국힘당은 정말 노답입니다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선거에 가난한 너무나 근본적인 문제에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막지 못하면 결국 더블당 중심의 일당 지배체제의 실질을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문화일보를 보니까 한 코너에 가관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의 인재영입위원장의 신윤계의 이출규 의원이 임명되다 이준석은 역시 노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인재를 영입하면 뭐하냐 이야기죠 강서부청장 보궐선거정도 조작을 하게 되면 사전투표율을 7.5% 뻥튀기 해가지고 2024년 총선에서 전국의 더블당 후보에게 밀어줄 수 있는 추가적인 사전투표 득표수가 329만 표 정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329만 표를 전산조작을 통해서 경합지역에 좀 더 많이 밀게 되면 더블당이 압승하고 국힘당이 대패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과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숫자가 말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재영입을 하면 뭐하노 표를 쑤셔 넣으면 다 패배할 건데 그 밑에 무슨 김포를 서울 편입하고 뭐 이게 다 뭡니까 그냥 제 눈에는 그냥 쇼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그런 사람들이 김기현이나 이철규나 다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정진석이나 주호영이나 그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초등학생도 알 정도로 선거부정이 일어났는데 그걸 다 지금 깔아뭉개고 2024년 총선에서 이기겠다고 그렇게 국민을 속이는 거지 않습니까 대패할 건데 정말 제가 볼 때는 한심한 거죠 가장 중요한 문제를 덮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국힘당이 대패하는 것은 뭐 그런가 보다 알 수 있는데 국민들이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됐으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방송을 하는 거지 국힘이 대패를 해가지고 그게 뭐 어떻게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블당이 압성을 해가지고 개헌선을 무너뜨리고 탄핵선을 무너뜨려가지고 윤석열을 뭡니까 그냥 탄핵을 시키면 그거는 뭐 윤석열 개인의 문제로 끝나면 되는데 그게 국민들이 이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다 모두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 그래프만큼 아주 생생하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이야기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 왼쪽 그래프가 그냥 차이집 그래프 사전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을 그려보는 것만이라도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16.5%를 훔치고 더블당의 17.2%를 훔쳤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얼추 강서구의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수 사전투표 투표자수 사전투표 투표자수가 100명이면 100명 가운데 35명의 득표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더블당의 진교훈의 압승을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오른쪽은 2020년 4.15 총선에 조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광산구갑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숫자라는 것은 정직하지 않습니까 이쪽은 왼쪽은 좌우대칭이고 차이집이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완전히 파괴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지만 오른쪽은 규칙성이 없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많이 이렇게 교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거를 다 도덕질하는 것이 한두 해가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들 왼쪽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2022년이지 않습니까 이때는 후보가 딱 두 명밖에 없고 상대방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도덕질하는 방법을 2022년에 사용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5.898% 플러스 5.8%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11.6%의 표를 조작을 한 거죠 이게 여러분들 그냥 이걸 뭐 서울법대 나와야 아는 겁니까 그냥 여러분 초등학교 정도 나오면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득표수를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천문학적인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작된 것이 그냥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모두가 다 알 수 있게끔 조작이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야전문가나 그 다음에 제야KCA 여러분 도움을 받아가지고 시각적으로 그래프로 수없이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투표 득표율이 44대 43인데 어떻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68대 31이 나옵니까 당일투표하고 비슷하게 나와야 그게 과학적 사실에 부합되는 거죠 특정 후보의 총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표본수가 선거의 경우에 크기 때문에 거의 각거나 일치해야 되는 거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44대 얼추 43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조작질을 해가지고 20개 동 강세구 20개 동에서 모두 안 봅니까 표를 더블당 후보에게 3만 7천 표 정도를 더해줘가지고 격차를 냈기 때문에 차익값이 20개 동에서 더블당은 항상 플러스 그 다음에 국민의 힘은 항상 마이너스를 가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서울법대로 꼭 나와야 아느냐 이야기죠 이게 국힘당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다 이거를 뭉개고 악과 손을 잡고 뭡니까 악의 여러분들 도구가 돼가지고 국민들을 일당 지배체제로 밀었는데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지난번 강석구청장 보궐선거하고 이번에 강석구청장 여러분들 구청장 선거하고 두 번 일어났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모든 선거에 다 일어났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다 분석해보니까 표를 어떻게 이동시켰는지 규칙을 정확하게 다 찾아냈지 않습니까 2022년도 강석구청장 지방선거에서는 15%를 이동시켜 조작값 15% 대통령 선거의 강석구에서는 25% 조작값을 적용했고 2020년도 4.15 총선은 35%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여러분들 기획해가지고 여론조작과 여러분들 조작을 위한 기반 조성이 잘 됐던 2018년 지방선거의 강석구청장 선거는 조작값 40%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미래통합자유한국당 후보가 얻은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당 40장을 여러분 도덕질해가지고 더블당 후보에 더해준 그런 조작을 한 거죠 전산조작이라는 것은 규칙을 사용합니다 규칙을 프로그래밍에 사용하기 때문에 역으로 여러분들 숫자를 분석해가지고 규칙을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2017년 대선에는 조작값을 25%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밝혀졌잖아요 모든 선거를 다 도덕질한 거지 않습니까 이것만 그렇습니까 교육감 선거를 다 이러면 도덕질해가지고 전국에 다 교육현장을 좌파 교육감들이 이러면 장악을 한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교육감 선거의 서울 부산 경기의 조작값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종로구의 조작감 60% 노원구 50% 서초구 30% 동작구 40% 광진구 45%입니다 조전역시만 콕 집어서 뭡니까 그냥 낙선시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종로구에서 조작감 60%라는 것은 조전역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60장을 여러분들 마이너스 처리하고 플러스 60장을 먼저 조희연 좌파 교육감 후보에게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누구 밑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 밑에서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부산여름 교육감 선거는 해운대구의 조작값 10% 사상구의 0% 중구의 10%입니다 경기교육감 후보는 임태희 후보가 이겼지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수원영통구의 조작값 10% 성남분당구의 10% 용인수지구의 10%입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냥 개판이라는 것도 너무나 고품격의 표현인 겁니다 완전히 선거를 다 먼저 조작을 해가지고 발표를 해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뭡니까 눈만 끔뻑끔뻑끔뻑 당정소충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현장을 가야 됩니다 이따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자유한국당 체제에 치러졌습니다 종로구 40% 노원구 35% 서초구 30% 동작구 35% 모든 여러분께 이 조작 규칙을 찾아낸 것이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분석해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실시했던 인천교육감 선거에도 다 10%씩 여러분들 훔친 거지 않습니까 우파교육감인 최계훈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0장을 다 훔쳐가 연수구 계양구 중구 표를 훔치지 않은 데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카페에서 열린 무슨 민생대책에 의해서 울컥한다 한심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께서 알림 좋아요를 눌러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은 참가율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지금 선관위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공병호 tv를 못 보게 하는 겁니다 못 봐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돼지나 개처럼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국힘당이 이거를 다 깔아뭉개고 마치 없는 일 것처럼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 처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힘은 대표할 것이고 국민은 노예가 되는 거죠 그게 억울한 거죠 국민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국힘당은 완전히 집단체면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덕표수 조작을 철두철미하게 외면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무슨 수를 여러분들 쓰더라도 덕표수 조작 앞에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덕표수 조작 앞에는 뭐 그냥 100% 이런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간신문에 다 여러분들 이철규 씨가 친윤계 핵심으로서 당 인재 영입위원장으로 다시 부활했다 이거 뭐 다 가십거립니다 이철규가 5만원 이야기죠 에이스컵 여러분 인재를 뽑으면 뭐하냐 다 패배합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는 전패할 겁니다 전패 누구를 데려오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표를 조작하게 되면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번에 국힘당을 통해가 수도권에 공천을 얻어서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제대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 안 하는데 대부분 다 패배할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과학적 발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거 조작 세력들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이런 브레이크가 지금 작동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조작이 2024년 총선에서 이루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소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정도의 조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딱 3석 여러분들 구합니다 경기도에서 1석 인천에서 0석입니다 수도권에서 4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국힘당이 그러니까 국힘당 결혼 배지를 달고 수도권에 나온 사람들 다 지는 겁니다 서초갑 강남갑 뭐 이 정도 여러분들 3자리 정도 서울에 살아남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상시하게 국힘당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고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걸 들을 생각 안 하지만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다 이야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염세주의도 아니고 그냥 획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일부 과정이 필요하지만 무슨 뭐 인요한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혁신위원회를 하고 쇼를 벌리고 뭐 유승민을 뭐죠 사면하고 또 누굽니까 그 누구죠 이준석이를 사면하고 다 써잘데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선거를 선거는 득표수를 조작하게 되면 그냥 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거를 8번 정도 경험하고서도 여러분들 마치 없는 일처럼 하는 것이 지금 국힘당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집단체면에 걸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나도 뭐 집단체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사실을 그렇게 직시하지 않고 무슨 일을 당신들이 하겠냐 이야기죠 무슨 메가시티로 김포를 넣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100% 패배하는 겁니다 이제 주말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의 경합지역에서 어떻게 패배하는 것을 제2아 전문가가 분석 작업이 얼추 마무리됐기 때문에 선거구 이런 경합지역의 선거구마다 몇 표 차이를 패배할 건지를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 써잘데기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여러분들 댓글을 보더라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정신이 나지 전혀 못 씁니다 이미 강석우 20% 참표로 결과를 평가받았으면서도 그러니까 국민도 절반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도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선거 도덕질한 놈들이 8번째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참 정권을 빼앗아서 일당 지배체제를 만들더라도 국민들 가운데 아직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왜 까냐 뭐 국힘당을 왜 까냐 당신이 우파냐 좌파냐 뭐 수준이 이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실 쪽에 써야 되고 선한 쪽에 써야 되고 그리고 진실 쪽에 써야 되는 거죠 작은 이익 소탐대실 하면서 악과 손을 잡으면 철두철미하게 악의 도구나 주구가 되는 겁니다 지금 국힘당 꼬라지가 그건 겁니다 악의 도구나 수단이 되는 것이고 국민들도 미몽한 상태로 지금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냥 조선사람으로 이제 살 겁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악담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이 부정선거 세력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조작도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조작이란 것이 여러분 선거 조작이란 것이 당일 투표에서는 여러분들 크게 손을 대기 힘들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선거인 명부도 없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낙선시켜야 될 후보와 당선시켜야 될 후보의 격차를 벌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리를 하더라도 결국은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평균값 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전투표를 쑤셔 넣어가지고 더블당은 플러스 쪽으로 만들어주고 차익값이 그럼 국힘당은 마이너스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여러분들 차익값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차익값을 4.15 총선에 여러분들의 차익값이 플러스 12.5 마이너스 12.5 강서보궐선거는 플러스 17.5 마이너스 17.5 이 차익값을 얼마를 여러분들에 벌릴 것인가가 바로 조작값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누가 여러분들 해계모니를 쥐고 결정권을 쥐고 있습니까 선관위가 결정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가장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35%를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한쪽에서 사전투표를 훔쳐가지고 한쪽에 더해 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래프가 크기도 여러분들 자꾸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할 건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가 딱 끝난 다음에 제야 전문가가 후보별 득표수를 딱 분석해 보니까 뭐죠 사전투표율을 7.49%는 부풀려가지고 37,473표를 뭡니까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한 표도 땅에 들이지 않고 더블당의 진교훈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분석결과인 거죠 실제로 투표장을 찾은 사전투표장을 찾은 사람은 선거인수 가운데 15.43%인데 그거를 선관위가 22.96%로 뻥튀기해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짜 유령사전투표장을 확보해가지고 그것을 쑤셔 넣어준 것이 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이까지 이런 밝혀준 겁니다 제야 전문가하고 저하고 여러분들 힘을 합쳐가지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이렇게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번에는 신종선거 사기수품을 선관위가 도입했고 그 이유는 기존에 사용했던 상대방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치는 것이 훔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본인들이 고심한 끝에 신종 사전투표 조작 기법을 동원했고 그것을 처음으로 시연해서 보기 좋게 성공한 그런 선거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더불당 진교훈 후보는 공짜로 37472표를 받은 거죠 37473표 가운데 한 표는 개수 조정을 이용해 사용됐으니까 37472표를 그냥 공짜로 받은 겁니다 37472표를 공짜로 받으면 승리하지 못하는 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꼭 같은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2024년 총선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심 없이 국민들에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고 앞으로 2024년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여러분들 다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상시하게 분석해 가지고 국민들이 여러분들 사실과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2024년 4월 11일 총선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율을 뻥튀게 하게 되면 329만 표 정도를 도덕질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하지 맙시다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당일 투표하러 갑시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사전투표율이 가장 왼쪽에 있는 것처럼 10%가 되든 15%가 되든 20%가 되든 아무 여러분들 쓸 데가 없는 겁니다 그냥 조작하는 겁니다 누가 선거범죄집단인 남조선 선관위가 7.50%를 조작하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7.50%를 조작했으니까 제 판단은 7.50%보다 더 조작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바람이 부나 몇 표를 전국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까 329만 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329만 표를 전국의 경합지역의 선거구마다 밀어넣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진교훈 더블당 후보에게 3만 7천표를 그냥 공짜로 더해줬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사이로 4월 11일 총선에 할 겁니다 국힘이 어떻게 이길 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하고 국힘당의 반응을 보고 아이고 한국이 이제 그냥 2020년 총선 대표에다가 그냥 국민들이 일당 지배체제 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걸 그냥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뭐 가상적이고 시나리오 이런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 참여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얼마를 조작할 것인가를 선관위가 결정한 것이고 통합선거인 명부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검증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선거는 끝이 난 겁니다 이제 국민들은 그냥 노예가 된 겁니다 국민들이 지향하지 않으면 이 체제를 뒤엎을 수가 없는 겁니다 329만 표를 최소한 투입하는 겁니다 329만 표를 투입해 가지고 서울을 섞어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야전문가가 분석한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율을 7.5% 조작하게 되면 49석 가운데 더블당이 46석을 차지하는 겁니다 딱 세자리 건지는 겁니다 강남 상구에서도 조작을 해 가지고 세자리밖에 여러분들 국힘당이 차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4.15 총선이 조작이 안 됐으면 서울에서 미래통합당이 13석을 차지했을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사전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25%를 조작해 가지고 8자리로 낮추었습니다 이제 8자리가 세자리로 가는 겁니다 이게 국힘이 침묵하고 윤 대통령이 침묵한 대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냥 뭐죠 조갑제나 정유제 이런 스타일의 사람처럼 그냥 감으로 촉으로 내가 선거를 해봤는데 그런 거 안 합니다 나는 20대 여러분들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로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뭡니까 과장하거나 이런 걸 모릅니다 숫자의 바탕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24년 총선에서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여러분들 조작이 이루지게 되면 사전투표율은 7.5% 선거인수 기준으로 부풀리기를 할 것이고 그걸로 전국에서 확보될 수 있는 가짜 사전투표자 수 유령사전투표자 수 329만 표가 확보가 됩니다 그것을 평균값이 기준으로 서울에 뿌리게 되면 국힘당이 세자리 살아남을 겁니다 7.5%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여러분 조작을 5%까지 낮추게 되면 220만 표를 여러분들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해가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네 자리밖에 못 살아남습니다 5% 정도가 되면 개헌저짓선과 탄핵저짓선이 다 여러분들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가 무슨 거짓말을 해야 될 여러분 저는 김기현이는 거짓말을 해야 될 인센티브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말을 해야 될 동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정치 따위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같은 여러분 삶을 사는 사람을 치사적 삽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그 사람은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래 제가 20대부터 뭐죠 치사적 삶에 가까운 그런 삶으로 살아온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나만께 비비지 않고 비굴하지 않는 겁니다 한국의 정치판이 개판이라는 것은 제가 공천관리위원장을 하면서 깨우쳤지만 그때도 여러분 다 합리적으로 해서 점수를 계산해가 여러분들 다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 팔을 안 심어적도 해가 여러분들 부산시장하는 박형준이가 중심이 돼 가지고 그때 여러분 황교안 씨는 직접적인 보수였지만 아마 그걸 뒤없는데 박형준이가 아마 가장 역할을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그냥 개판입니다 개판 그런데 저것끼리 해먹는 건 괜찮은데 국민들이 이제 노예가 되게 되었으니까 13석을 여러분 이게 다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4.15 총선의 조작 이전 조작을 안 하면 4.15 총선에서 서울의 여름 전국 평균을 적용시키면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25%만큼 사전투표를 조작했습니다 그래서 13석을 미래통합당이 차지했어야 되는데 8수로 줄인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25% 조작한 것을 그것을 선거인 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 조작으로 환산하게 되면 5%를 조작한 겁니다 5% 5%를 여러분 조작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5를 여러분 적용시켜 가지고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5%를 적용시키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조작되지 않는 서울특별시에 여러분들 성적표가 나옵니다 중구 성동구을 이 뭐 이상 누굽니까 용산구 권영세 광진구을 오세훈 도봉구갑 여기가 다 성리안 지역입니다 미래통합당이 5% 사이로 총선이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환원해 가지고 차이값 사전빼기 당위를 계산해 보게 되면 나옵니다 중구 성동구에서 차이값이 국힘당이 플러스 3%가 나온 겁니다 용산구에는 플러스 8.95% 광진구에서는 플러스 4.88% 도봉구에서는 마이너스가 플러스 0.1% 아슬아슬하게 도봉구갑에도 이긴 거죠 여러분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영동폴의 박용찬 후보 플러스 1.65% 동작골의 나경훈 후보 나경훈 후보 나경훈 후보는 여기서 경합인데 당일투표에서 크게 이겼을 겁니다 서초구을 강남구갑 강남을 강남병 송파갑 송파을 강동구갑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모두 13석을 이긴 겁니다 13석을 사전투표 투표자 스킨으로 25%를 도독질해 가지고 8석으로 줄인 겁니다 그게 여기서 나옵니다 4.15 총선 조작 이후 서울특별시 국힘당 여등수로 쪼그라들다 용산구와 강남 3구에서 권영세가 겨우 살아남은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플러스 0.67입니다 앞에서 조작 안 했을 때 몇 프로입니까 용산구에서 8.95%인데 차이값이 권영세의 용산구의 차이값이 사전 빼기 당일이 8.95%인데 조작하고 난 다음에 0.67%로 바뀌는 겁니다 딱 한 자리 건졌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강남 3구의 7자리인 겁니다 4.15 총선을 조작해 가지고 미래통합당이 13자리를 차지할 것을 8자리로 만들어낸 것이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대로 여러분들 뭐죠 평균값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인 이름 수치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전망이 가능한 거죠 강서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율을 7.5%는 부풀려 가지고 전국에 329만 표를 확보한 다음에 가짜 사전투표자 수입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평균적으로 서울에 이름 배치하게 되면 서울의 전표입니다 강북은 딱 3자리 이름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서초갑 강남구갑 강남구병 국힘은 인재를 어떻게 영입하든 관계없습니다 3자리 차지하면 선전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 이게 기후제가 아니고 과학인 겁니다 서울은 국힘의 딱 3자리입니다 조작을 해가 여러분들 4.15 총선에서 8자리를 딱 만들었습니다 용산구 한자리 그 다음에 강남구 3구의 7자리 원래 여러분들 조작을 하지 않았으면 4.15 총선의 국힘이 13자리를 차지했을 겁니다 산거가 아니고 완전히 숫자 노름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범죄입니까 제가 어느 당에 누가 되고 하는 것이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서 잘한 이런 나라가 완전히 개판이 돼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가장 중심에 해당하는 권력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선거 과정이 특정여름 정당과 야합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작을 통해서 모든 덕교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성부를 조작하는 거니까 이게 여러분들 짐승도 아니고 여덟 번째 여러분들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30년 검사를 했다는 여러분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입 다무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동갑내기로서 완전히 뭡니까 그냥 개떡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개떡입니다 개떡 개머라고 하기는 힘들고 사람들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겁니다 당신들 다 이완용이 보다 더 행편없는 놈들이다 이렇게 나는 생각하는 겁니다 나라가 여덟 번째 부정선거가 있고 검찰 출신 대통령 하면 윤 대통령을 뽑아놨더만 자기 치하에서 세 번 부정선거가 다 일어나고 그것도 뭡니까 화끈하게 뭡니까 슈퍼 울트라 부정선거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게 입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4년 4월 11일 총선은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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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트라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선거 사기 세력들이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조 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7.5% 정도 상향 조절하게 되면 329만 표를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329만 표를 조작하게 되면 수도권 서울 인천 여러분들 경기에서 국민의 힘이 4석 차지합니다 4석 경기에서 1석 그 다음 여러분 서울에서 3석입니다 사전투표율을 5% 여러분들 조작하게 되면 220만 표를 전국에서 확보해 가지고 수도권의 여러분들 적절하게 여러분들 경합지역마다 뿌리게 되면 몇 석 정도 더 차지하겠죠 그러나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개헌선은 여러분들 5%에서 무너집니다 더불당 1당이 개헌을 다 할 수 있고 이런 탄핵을 다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더불당의 자비를 구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선거 제도를 인지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입을 쳐 닫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대통령이 입을 쳐 닫는 것은 국힘당이 망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그냥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노예가 다음에 여러분들 선거를 뒤집을 수 있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벨라루스 사람들이 여러분들 1년 동안 그렇게 시위를 해도 다 제압당하지 않습니까 일단 여러분들 권력이 이번에 2020년 총선에 다시 선거 조작을 통해서 권력의 압도적인 다수가 더불당이 차지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뭡니까 찍소리 못합니다 아마 제 방송도 2020년 총선까지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접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뭐죠 그냥 뭐 치력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싸워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백성대 있습니까 이 어리석은 뭡니까 바보천치 같은 대통령이 있습니까 이 여러분들 뭐죠 바보천치 같은 여러분들 여당이 있는 겁니까 권력을 줬으면 여러분들 책무에 다해서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이런 민생도 한다고 여러분들 국민들에게는 돗물이라고 했습니까 돈을 부리면 여러분 몇 사람의 혜택을 보겠습니까 선거는 모든 사람들의 삶과 그 후세 후세 후세까지 여러분들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런 개딱지 같은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보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다들 너무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권력의 축이 1960년생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1960년생입니다 권영서가 1959년생이고 선관위 사무총장 선거범죄수계라고 제가 부르는 김용빈이 1959년생입니다 정진석이 1960년생이고 김기현이 1959년생입니다 다 그 또래입니다 같은 시대에 여러분 대학을 다니고 그렇게 살았지만 나는 그 사람들이 하는 처신을 보게 되면 너거 지금 인생 사례에서 몇 년이 남은 거 아니냐 이야기죠 별 얼마 안 남았다 이야기죠 그러나 자식들이 참전권을 이런 박탈 당하셔가지고 일당이 지배하는 체제에 그렇게 여러분 신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도대체 어른들이 할 짓이냐 이야기죠 인간들이 인간들이 아닌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이야기는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특정 정당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큰 거는 못 물려주더라도 자식들한테 여러분들 참전권이 박탈당한 나라는 물려주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죠 자식들이 분갈에서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들이 이런 덜 크게 되면 제 연배의 남자들이라도 생활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후손들한테 내가 뭘 남기고 가야겠느냐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됐다는 것을 남겨야 되는 것이고 뭐라도 좀 아이들한테 남겨줘야 되지 않겠냐 생활하지 않습니까 사회 전체를 확대하게 되면 그 남겨줘야 될 게 뭡니까 참전권을 박탈당한 상태로 후손들이 살게 해서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 일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기현 씨나 권영 씨나 정진성이나 주호영이나 김진태나 윤석열이나 다 한번 생각을 해봐라 야인다 그거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 가는데 말이지 아이들이 뭡니까 그렇게 참전권도 여러분도 없이 그냥 승관위가 뽑아주는 대통령 국회의원 모시고 어떻게 사느냐 이야기 인간들아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요즘에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비판의 수위를 좀 올리니까 섭섭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 분들도 더러 많지는 않지만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뭐 윤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사적인 감정이 있겠습니까 저 자신도 윤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어무로 양으로 이렇게 유튜브 방송 여행을 통해 가지고 대안이 없으니까 그래도 저분이 잘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래 참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미심쩍었지만 그래도 맡았으니까 사람이 또 상식이 있으니까 또 좋은 집안에 컸고 건전하게 이름도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풍경에서 컸을 때니까 잘 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침묵하는 걸 보면서 역시 저분은 선거 부정 문제를 완전히 외면하겠구나 그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대통령 책무를 완전히 그냥 포기한 거구나 국민과 후손들을 선거 부정 세력의 일당 지배 체제에 밀어넣어버렸구나 한 집안의 가장도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자식들 세대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문제를 고민하는데 일국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선거 부정 세력의 압제에 국민들이 시달릴 것이 너무나 명확한데 그거를 침묵한다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한마디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럼 지하자 좋다 이럼 윤석열이라고 외치고 다니겠습니까 내가 미치지 않았는데 내가 미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공병호가 미친 사람입니까 미쳤게 뭡니까 선관위를 두고 선거범죄집단이라고 부르고 김용빈을 부르고 여러분 선거범죄집단의 수계라고 부르고 윤 대통령을 보고 뭡니까 선거범죄집단에 투항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제가 부르겠습니까 저는 지극히 기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이 문제를 위중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오늘 홍준표 대구 강력시 시장의 여러분들 논평을 보니까 이준석이 아마 신당 창당을 할 가능성을 높게 보네요 미래일이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홍준표 시장의 그런 내용을 자주 소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인연이 있다면 그분은 고대 법대를 나왔고 저는 고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그것도 연배가 좀 차이가 나니까 전혀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홍준표 여러분들 대구 강력시장의 논평을 소개하는 것은 비교적 짧고 단어한 문장으로 정치 논평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소개하는 거지 개인에 대한 호불호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홍준표 시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만신창이가 되어 공천 받아본들 홀로 고군분투하다가 낙선할 게 뻔하고 유승민도 못해본 당대표를 자력으로 넘어섰습니다 비례정당만 만들어도 내년에 정의당보다 의석수가 많을 거고 나아가 차기 대선의 캐스팅보트도 질 수 있는데 영악하고 한매친 이준석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하다못해 수도권에서 이정희 역할까지 노리는데 참 당 지도부가 무지하고 태평스럽습니다 한 번 바람나 가출했던 사람이 두 번 가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대구 광력시장 하면서 그냥 시장이 나지 왜 이렇게 논평은 하냐 옆에 보니까 딱 하니까 논평은 아겠습니까 하도 하는 것이 한심하니까 어쨌든 홍준표 시장처럼 꾸준하게 이런 정치논병을 호불호를 떠나서 비난도 받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가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홀로 고군분투하다가 낙선할 게 뻔하고 선관위가 이번에 이준석이 좀 도와주죠 선관위는 알라딘 램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낙선한 자를 당선한 자로 바꾸고 당선한 자를 낙선자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그런 전능한 능력을 가진 기관이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이지 않습니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교육감 선거에서도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들고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든 전능한 기관이 선관이지 않습니까 울산 남구나 기초의원 선거에서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들고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든 이런 공적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이지 않습니까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는 무궁무진한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선거 부정 문제를 은폐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특별히 이준석과 하태경은 선관위가 전산조작을 통해서 이번에 당선시켜줘야 되겠죠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니까 그때는 그때고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그래도 우리 편인 더블당 후보를 당선시켜야겠다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없지만 홀로 고군분투하다가 낙선할 게 뻔하고 이번에 낙선하게 되면 사전사폐가 되겠죠 유승민도 못해본 당대표를 자력으로 넘어섰다 제가 오늘 홍준표 시장 글을 소개한 것은 이준석이가 어떻게 지심으로 당대표가 됐나 이야기죠 홍준표 시장은 다른 부분에 다 솔직 담백한 부분이 많은데 선거에 관해서는 너무나 가리는 것이 많죠 이준석은 당대표가 자력으로 안 됐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어떻게 여러분들 자력으로 당대표가 됐습니까 이 이야기는 뭔가 아니까 선거 부정 문제로부터 국민의 힘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악과 타이반 세력이기 때문에 악의 주구나 도구가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이 다른 이야기는 제가 동의하는 것과 맞는데 이준석은 당대표를 자력으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세상 웬만한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저는 과학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감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게 여러분 국민의힘의 2021년대 6월 당대표 경선 결과입니다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투표는 공직선거의 사전 투표와 같은 것이고 ars 투표는 당일 투표와 같은 거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바일 투표가 조작하기가 좀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주호영과 하단의 조경태와 홍문표는 모바일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ars 투표 득표일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오차가 3% 이내에 다 여러분들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a 빼기 b가 나경원 보시기 바랍니다 ars 투표는 당일 투표와 비슷합니다 조작이 좀 힘듭니다 나경원이 압도적으로 여러분들 승리했습니다 47대 28로 그런데 모바일 투표를 나경원과 이준석이 39대 39가 나온 겁니다 a 빼기 b가 나경원은 마이너스 7.82% 이준석은 플러스 10.92%입니다 이거는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손을 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표본 수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국민의 힘의 침묵 부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더불당은 행한 자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국힘당과 윤석열 정부의 침묵에도 이유가 있다 4.15 총선 후 부정선거 규명을 위한 노력이 시작될 단계만 하더라도 이 정도 일줄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사건의 실제적 진실이 드러나고 정치권 모두가 침묵한 이후에는 모두가 선거 부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정도까지 썩은 줄은 몰랐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모바일 투표가 이런 표본 수가 11만 9천입니다 12만 명입니다 ARS 투표가 3만 129면 어마어마하게 큰 이름은 통계적으로 이 큰 표본 집단입니다 국민의 힘의 선거인 단위는 모집단으로부터 모바일 12만 ARS 3만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조작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기 힘듭니다 통계학의 대들부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표본의 수가 클수록 특정 후보의 총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은 각거나 일치한다 국민의 힘의 당대표 경선에 참여한 선거인단이란 모집단의 특정 후보의 득표율은 표본 집단인 모바일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ARS 투표에서 나경훈이 47% 이준석이 28% 차지하게 되면 비슷하게 모바일 투표 득표율도 47대 28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누가 손을 댔습니까 이 선거 사물을 누가 담당했습니까 선관이란 선거범죄집단이 담당한 겁니다 김기현은 자유롭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듯 단식하면서 결사반대해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선관이라는 선거범죄집단 함께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 결과도 발표 안 했습니다 김기현이도 이러면 자유롭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너희들이 다 침묵하는 것은 어떤 놈은 큰 도독질을 한 거고 어떤 놈은 작은 도독질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큰 도독질을 한 건 완전히 밝혀졌고 작은 도독질을 한 건 이것만 보더라도 너희가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당대표 경선만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대선 후보 경선은 여러분들 자유롭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악과 타협에서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이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악과 타협해 가지고 악의 도구나 주구가 지금 돼 있다는 걸 이렇게 여러분들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홍준표 씨가 또 하나 올리는데 과하지욕의 수모는 잊지 않는다 오늘이 영원할 줄 알지만 메뚜기 톡톡 튀어야 한 철일 줄 모르고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걸 보면 흔히 홍준표 씨는 뭘 압니까 그냥 국힘이 대피할 걸 흔히 알고 있는 것 같네 하기사 시안부인 줄 모르고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집단 체면에 빠져 있지만 대피한다는 것을 본인이 여러 차례 뭡니까 노골조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2024년 총선 결과를 예고할 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야 너희들 정신 차려라 너희들은 드디어 이제 뱀 아가리의 한 3분의 2 정도 들어갔다 그것은 바로 더블당 중심의 일당 지배체제다 이제 참정권을 통해서 권력 조체는 꿈도 생각하지 마라 너 그거 봤잖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어마 무지막지한 이런 부정선거를 했고 윤 대통령이 입 다물고 김기현이 입 싹 다물고 뭡니까 헛소리하는 거 안 봤냐 혁신위원회는 무슨 혁신위원회는 인재영입단 무슨 인재영입단 나오면 무슨 인재를 여러분들 영입하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세 자리 차지하는 거다 서울특별시 49자리 가운데 세 자리 경기도 여러분들 58자리 가운데 한 자리 인천광역시의 빵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2024년 총선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이 사전투표율 부풀리기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거범죄집단인 선거관리위원회 시연한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그동안 7분이나 사용하던 사전투표 득표수 도덕질하기란 방법을 탈피해 가지고 완전히 안정적인 그리고 획기적인 사전투표 조작방법을 도입하기 시작했구나 그러면 더 이상 꼼짝할 수 없겠구나 7.5%를 조작하게 되면 329만 표를 확보하게 될 것이고 지역구 의석수는 더블당이 194석 여기다가 비례대표 이런 47자리 가운데 20자리를 더 하게 되면 214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냥 윤석열의 모가지라는 것은 그냥 더블당 여러분들 그냥 지고 있는 겁니다 탄핵하고 싶으면 탄핵시키는 것이고 탄핵이 아니라 우탄핵도 시키면 우탄핵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5% 이름 조작하더라도 더블당 단독으로 탄핵 개헌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203석을 차지하니까 이거는 그냥 과학입니다 최소 7.5% 정도는 조작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선거관리비원회가 도입한 신종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방법은 2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선거인명부의 위 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거기서 여러분들 확보된 가짜 및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전부 다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겁니다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했고 2024년 총선에서 압승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서울 경기 인천에는 국힘당은 4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지역구에서 이렇게 가르쳐줘도 정신 못 차릴 겁니다 왜 집단 체면에 빠졌습니까 집단 체면에 빠지고 작은 도독질을 하다가 여러분들 악의 도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까 까 너희들 까 그럼 우리도 깐다 뭐 이런 거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외친다이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뭐 그래도 이렇게 일어났다 그러니 알아서 다 합시다 뭐 이렇게 정도는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에 여러분들 강고를 하나 드리고 여러분이 이제 익숙하게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제 올해 상반기에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문제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를 낸 것이 도독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1권이 총론이고 2권 3권이 대통령선거고 그다음에 4권이 4.15 총선이고 5권이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입니다 많이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대해주시고 그다음에 한 3주 전부터 공병호 tv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소개한 것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한국인이 쓴 책으로는 탕랑이 더문 세계역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파고드는데 제가 이제 연구 조언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리서치를 하면서 할 수가 없는데 당에 참 큰 도움을 받았던 분이 여러 명인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꾸준하게 이렇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문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부정 세력들이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사용한 규칙을 일명 조작값이죠 그 규칙을 2017년부터 지금까지 8번 차단했는데 결정적인 기회하신 분은 제이아 전문가님이 단년톱이고 중간중간에 타이밍에 맞추어서 또 엑셀 선거 데이터 분석 작업을 통해서 그래프나 이런 것을 또 제공해 주신 분이 제이아 케이님입니다 참 두 분이 생업하시면서 그런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밝혀낸 겁니다 상관이 사람들은 참 빼앗을 겁니다 그냥 공병호하고 제이아 전문가하고 제이아 케이님 같은 사람들이 없었으면 영원히 그냥 덮을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투표가 아니고 숫자 조작 게임처럼 그렇게 운영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불행하게도 제이아 전문가나 저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냥 어떻게 도독질을 했는지가 완전히 다 까발겨지게 된 거죠 새벽에 제이아 케이님이 새로운 선거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내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송을 진행하시는 강서구 선거와 2024년 예측 테이블 그래프를 제가 잠깐 그려보았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게 되면 시청자들의 시각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너무 엉망으로 흘러가는 국민의 힘 선거 조작을 떠나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령으로 더욱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라 할 말이 없습니다 제이아 케이님 말씀은 선거 조작 문제를 직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덮고 엉뚱한 것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출구를 찾다 보니까 국민의 힘이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수령으로 빠져들어가서 참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전해 주신 거죠 이런 그래프를 보냈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왼쪽이 사전투표율 기준이고 오른쪽이 가짜 사전투표자수 유령 사전투표자수입니다 제가 이 위에는 이거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강서보궐선거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하고 그다음에 뻥튀기에서 만든 가짜 및 유령 사전투표자수 전부를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조작도 이러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하고 그리고 뻥튀기한 사전투표자수 타전투표자수 가운데 전부를 하나도 땅에 들이지 않고 전부를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확실한 조작방법이고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 것처럼 실수가 발생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번에 선관위가 내놓은 신종 사전투표 조작방법인 사전투표율 뻥튀기 가짜 사전투표자수 전부 밀어주기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변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전투표제도가 존속하고 통합선거인명부가 존속하게 되면 앞으로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선관위는 이런 방법으로 조작할 걸로 봅니다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하고 이렇게 삭보된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전부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표도 국민의 힘에 가지 않기 때문에 성공을 그대로 보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핵폭탄에 비견될 수 있는 조작방법을 이번에 시현한 겁니다 이걸 이제 시민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사전투표율의 약 7.5%를 뻥튀기 한 겁니다 15.43%는 사전투표장을 실제로 찾은 사람의 선거인수 대비 비율인데 이거를 7.5%를 더해 가지고 22.96%로 만든 것이 이번에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이만큼 조작을 해 가지고 이만큼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만든 겁니다 이걸 전부 다 누구한테 줬는 건 더블당 진교훈이 함께 준 겁니다 그게 100%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 총선에서도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329만 표를 전국에 뿌리게 되면 100% 경합지역에서 더블당 후보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선관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제야전문가와 공박사가 조작에 사용되는 규칙을 다 찾아내 가지고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 다 까발겼으니까 이제 그걸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신종사기수법을 도입한 것이 그냥 사전투표율을 뻥튀게 해 가지고 누구도 통합선거인 명부를 볼 수가 없으니까 선관이 사람들만 볼 수 있으니까 100명이 참석한 것을 200명이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참가했다 아무도 낑소리를 못하니까 그렇게 부풀리게 해 가지고 가짜 사전투표 선언을 만든 다음에 한 표도 국행당이 주지 않고 전부를 뭡니까 더블당 진교훈이 함께 넘겨줘 가지고 진교훈이 압승한 겁니다 그게 2024년 또 4월 10일 날 발생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결과도 제약회의님이 그래프로 잘 만들어주셨네요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결과입니다 2024년 총선 전망 사전투표율 뻥튀기와 가짜 유령 사전투표자선 전부 더블당 밀어주기 개헌 제지선이 200숙입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5% 조작하게 되면 국힘의 지역구 의석이 61석 국힘의 여러분들 국힘의 의석이 61석 더블상 의석이 183석 더블상 의석수 비례를 합치면 203석 5%만 조작하더라도 220만 표 정도만 여러분들 220만 표 맞죠 220만 표 맞네 220만 표만 조작하더라도 220만 표만 조작하더라도 여러분들 탄핵 저지선을 통과하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7.5%를 조작하게 되면 더블당이 214석 비례대표를 포함해 가지고 그다음에 지역구 193승 국힘당 50석 이렇게 되는 거죠 가짜 사전투표자수는 329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테이블을 보는 거 하고 테이블을 보는 거 하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프를 딱 보니까 더 명확해지죠 사전투표율을 5%만 뻥끼게 하더라도 더블당은 203석을 차지해 가지고 단독으로 탄핵과 개헌을 다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식은 죽 먹기입니다 7.5%를 조작하게 되면 214석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5% 조작하더라도 203석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냥 5에서 7.5% 중간 정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2022년도 3구 대통령 승거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7.5%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해 본 경험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성공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7.5% 이상 정도 조작할 거다 그래서 완전히 안전하게 더블당이 탄핵 저지선을 돌파하고 개헌 저지선을 돌파하는 그런 쪽의 작품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 그래프는 그동안 즐겨 사용했던 제가 작성했던 이 그래프 제야 전문가의 작품을 통해 가지고 3% 5% 7% 7.5% 사전투표 조작규모는 132만 표 220만 표 307만 표 329만 표 그 다음에 더블당 총 의석은 195석 203석 214석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래프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고문 이런 것도 좋은데 이렇게 뭐 그냥 명료하게 그냥 밝히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평균이나 이런 것 없이 숫자를 가지고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파고들다 보게 되면 아주 깊은 그런 지식이나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 문제를 3년 6개월 정도 다루어온 겁니다 그러면은 뭐 미국에서 학위를 하더라도 3년 6개월 정도 없기 때문에 빠르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크 여러분들 그 긴 시간인 거죠 그 시간 전부를 투자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의 의미를 중요성을 많은 다른 사람들과 저는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가 10월 11일에 끝났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다루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분기점이다 이야기죠 대한민국의 선거 사상뿐만 아니고 일당 지배체제로 가는데 분기점이라고 본 겁니다 그거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생업에 바쁘고 일상에 바쁘기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도 그냥 하나의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지만 저는 그 문제를 너무나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그냥 대한민국의 선거가 완전히 이제 뭡니까 그냥 선거 사기 세력들이 자악하는 계기고 한국의 보통 시민들이 참 정권을 박탈하는 그런 분기점이고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외관으로는 다당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더블당 중심의 일당 지배체제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뱀 아가리로 떠지면 대한민국 체제가 3분의 1 정도 잡아먹힌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것이 기울게 되면 그다음에 뒤집는 것은 피를 흘리더라도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쉽다고 봅니다 국민이 제안권을 발동하면 뒤집을 수 있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직시하고 허심탄회하게 사전투표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해서 2024년 총선에서는 개선된 사전투표 제도를 가지고 실시하지 않으면 그냥 대한민국은 완전히 저무는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윤 대통령과 김기현 당대표라는 사람들이 다 침묵하는 걸 보면서 아 저 양반들이 그냥 악의 주구나 도구가 돼버렸구나 악의 주구나 도구가 됐다는 것은 저 양반들도 책이 잡혀있다는 겁니다 당대표 경선이나 대선 경선 후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선거는 어떤 분들은 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지 하겠지만 정치체제가 여러분들 변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삶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양하게 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4년 총선하고 거의 쌍둥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분리해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 딱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선거라는 것은 그냥 선거 사기꾼들이 그냥 지 마음대로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3단계지 않습니까 주력부대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주력부대는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통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꾸는 겁니다 그건 선관위가 주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전투표가 끝나고 당일투표 사이에 4박 5일 사이에 사전투표에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투입하거나 또 여러분들 개표장 현장에서 위조된 당일투표지를 투입하는 그런 위조된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법원에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가 되면 지역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을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기 이전에 투표함이 따로 개표함이 투표함이 따로 선관위 발표가 따로 방송 송출력이 따로기 때문에 지역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을 그대로 제출할 수 없으니까 이미 선관위가 당낙 결정에서 공포한 후보별 득표소에 맞춰서 실물로 된 투표지를 모두 다 소각 내지 폐시하고 인쇄소에 새로 만든 투표지를 갈아치워 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는 겁니다 필요한 경우는 법원에 있는 걸 끄집어내다가 또 쑤셔 넣어서 또 제출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딱 세 가지지 않습니까 공직선거의 핵심 포인트는 전산조작을 통해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하고 두 번째는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고 세 번째는 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투표함을 제출하라고 하면 투표함 속을 전부 다 갈아치우고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내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연류가 돼 있는 겁니다 전산조작은 몇 사람이 하겠지만 지역선거관리비원회가 투표함을 갈아치우게 하거나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할 때는 여러분 선관위 직원들이 갔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꾸준하게 여러분들 재검표 현장에서 나왔던 지역선관위가 제출한 투표함을 전체 다 통을 갈아치운 그런 투표지를 직접 보신 분이 원고측 배노인으로 참여한 분이고 가장 연장자인 권오영 변호사님이 페이스북에 꾸준히 올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 오늘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배춘입 투표지는 연수구 송도 4동 사전투표소 실상은 외부에서 업자가 제작한 불량 위조투표지로 추정됩니다 선관위는 여러분 이거를 앱선 프린트로 출력이 가능하다고 우기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정신나간 대법관들이 그걸 다 받아들인 거죠 한패거리니까 이게 배춘입 사전투표지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투표지하고 후보의 이름들 지역구 사전투표지가 함께 인쇄가 된 거죠 이거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급히 투표함을 갈아치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한 사건인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걸 만들어서 연 놈들 문제가 하지만 이거를 문제가 없다고 이런 판결한 조재현이나 천대엽이나 이동훈 같은 그런 인간들이 처벌받지 못하면 나라가 다음에 골로 가겠죠 이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다 뭡니까 인쇄해서 사용하니까 제3의 장소에서 수십 수백 수천 장을 투입해도 그걸 막을 길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 자료를 사진자료를 직접 여러분들 찍건 권호영 변호사님이 배춘입 하살표 투표지는 파주군 문산업 사전투표소 작품입니다 인천 연수굴 민경욱 의원 소송에도 배춘입 사전투표지 나온 것은 한 업자가 두 군데 모두 납품한 것을 추정합니다 이런 범죄정거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정거가 인멸되는 것을 두고만 보려는지 답답합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파주월에서 나왔던 붉은 하살표 찍힌 인쇄한 거죠 이게 사전투표전 인쇄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파주월에서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파주월에서 나왔네 파주월에서 두 장 나왔네 기가 차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런 게 어떻게 나옵니까 사전투표지에 QR코드가 있고 앱선 프린트로 출력돼야 되는 건데 투표함에 있는 진짜 투표지를 모두 버리고 이걸 다 갈아치우는 과정에서 집어들어간 거죠 이걸 대법관들이 다 정상적인 투표지로 받아들이고 하니까 참 기가 차고 뭐라고 이렇게 할 말이 별로 없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재판에 선거관립위원회가 내놓은 투표지 상태입니다 재판에서 제가 본 투표지 전부가 이렇게 새로 제작된 용지 다발이었습니다 권호영 변호사님이 가장 많이 재검표 현장에 참여하신 분이죠 그 이야기는 뭔가 아닐까 투표함을 모두 다 갈아치웠다는 겁니다 제가 본 투표지 전부가 이렇게 새로 제작된 용지 다발이었습니다 국민에게 선거를 독려하고 정작 국민이 찍은 표는 어디다 버리고 이런 가짜 투표지를 새로 만들어 선거 조작을 은폐하라는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다 했고 방송으로 나가는 방송용 출력도 다 만들어진 데이터를 내보내는 겁니다 개표 현장 따로 방송 따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소하고 개표 상황표 개표 속에서 집계한 거 다른 거죠 개표가 끝났을 때 투표함 속에는 완전히 다른 투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법원에 제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 다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들이 나오는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죠 참 대한민국 이거는 뭐 당일 투표지죠 사전투표지를 갈아치우는데 당일 투표지를 그냥 그대로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이 자를 가지고 찢은 건데 여기서 이견을 제시하는 분도 계신데 제 이야기는 자를 가지고 찢더라도 사람들한테 다 교부가 돼 가지고 표가 다 모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한때 모아진 표는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뭔가 하니까 그냥 자를 가지고 수십 장을 찍고 쭉 이러면 댕겨 찍고 그걸 그대로 집어넣기 때문에 이런 함께 종이 뭉텅이가 나오는 겁니다 이 뭐 선관위 자료들이죠 이게 이제 진짜입니다 진짜 이렇게 구겨지지 않습니까 진짜나 이렇게 그런데 재건 표장에서 나온 것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방송 카메라에 잡힌 개표장 현장의 거거든요 너무나 이제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그냥 그려려니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참 자 이런 대부분이 선관위 협조를 많이 얻었을 것 같네요 공직선거는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작이 됐지 않습니까 2016년 총선을 보게 되면 정당 차원에서 조작하지 않았지만 조작이 의심스러운 지역이 많지는 않지만 관찰되거든요 그러나 2016년 총선에서는 조직적인 조작은 없었습니다 정당 차원에서 그런데 이제 2017년부터 더블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조직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구나 하는 것이 너무나 이제 확연해진 것이고 그것이 이제 여덟 번 문 정권의 다섯 번의 공직선거의 부정선거가 있었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세 번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한 이제 공직선거의 부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누누이 강조하지만 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세 번 공직선거의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직선거인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아주 특별하고 그리고 완전히 가까운 제 표현은 최종 해결책에 해당하는 그런 신종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방법이 등장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당일 투표는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를 기록한 선거인 명부가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는 선거인 명부가 없습니다 전산상으로 선거인 명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양당이 누구도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발표하는 것 자체가 그냥 사전투표자 수가 되고 사전투표율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활용하기로 선거 사기 시력들이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선거인 수 기준으로 해서 사전투표율을 7.5% 7.49%를 부풀려서 올리고 3만 7천 표를 확보한 다음에 한 표도 땅에 들이지 않고 전부를 다 진경훈 후보에 강서구 20개 동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거소투표 득표수에 집어넣어 준 거죠 여러분 산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받은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에 3만 7천 표를 그냥 공짜로 받은 경우는 패배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압승을 하는 겁니다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율을 7.5% 이런데 부풀리게 해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서울 전역에 뿌려주게 되면 49개 지역구 가운데 딱 채석을 차지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4.15 총선을 통해가지고 13개 자리를 차지한 것을 득표수 조작 사전투표자 수를 25%를 조작했기 때문에 8석으로 줄어들고 이번에 다시 7.5%의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해서 전부를 더블당을 밀어주게 되면 8석에서 3석으로 추락을 하게 되는 거죠 인천에서는 0석이 되고 경기도에서는 1석이 되는 겁니다 수도권 전체를 합쳐가지고 국민의힘이 4석을 차지하는 겁니다 완전히 대표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위험한 것은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좀 순수하게 그러면 국민들이 다 여러분들 각성을 해가지고 사전투표에 참가하지 않고 당일투표로 가면 어떻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5%가 되든 10%가 되든 15%가 되든 20%가 되든 25%가 되든 관계없이 사전투표율 뻥튀기를 얼마로 하냐가 선거판을 결정한다는 거죠 7.5%를 조작하게 되면 329만 표를 쑤셔 넣을 수 있고 5%를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하게 되면 220만 표를 쑤셔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전투표율을 하든 관계없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오든 관계없이 그냥 사전투표율을 몇 프로 이런 뻥튀기 할 거냐 여론이 좀 불리하게 되면 5% 정도 하면 되고 뭐 적당히 잘 조작을 해가 여러분들 뭐죠 이제 이번에는 완전히 그냥 국힘이 대표다 이렇게 되면 7.5% 8%가 조작해가지고 329만 표 350만 표 쑤셔 넣게 되면 그냥 압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세상에 선거를 몇 명 하는지도 여러분들 모르는 상태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그 동네 사람들이 노력을 해온 것 같고 결실을 맺는 것 같대요 선관위의 인맥을 모두 다 특정 인맥으로 다 장악을 하고 택도 없는 투표지 불교와 같은 전산장비를 도입해가지고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뭐죠 하이라이트 절정은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인 통합선거인 명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위변조해서 얼마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큼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양산할 수 있는 체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좌우익 대결에서 좌익이 이긴 겁니다 80년 전쟁에서 좌익이 총 한 발 쏘지 않고 뭡니까 선거를 장악해가 대한민국을 그냥 먹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순간위 사람들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방송 못 보게 하는 것이 그냥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것에 브레이크를 끌어야 될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힘의 힘은 아무리 봐도 악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악의 도구가 돼 있는 입장인 거죠 그동안 선관위 측 협조를 좀 많이 얻어왔다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뭐 그렇게 활동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큰 악이든 작은 악이든 간에 악과 타협을 하게 되면 그는 악의 도구가 되고 악의 수단이 되고 악의 주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선거 조작 역사상 최대의 여러분들 조작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입 한 번 뻥급할 수 없고 가장 최대 피해자인 더불당 국민의 힘이 입 한 번 뻥급할 수 없는 너무나 비극적이고 너무나 희극적인 그런 나라가 돼 버린 겁니다 이완용이보다 나쁜 놈들이 결국 좌익들 함께 나라를 넘긴 겁니다 투항 한 번 하지 않고 그걸 가리기 위해 가지고 인요한이를 부르고 핵심위회를 부르고 무슨 총선인재단을 부르고 다 헛된 일입니다 민생이 어떻고 당정소통이 어떻고 다 내가 볼 때는 헛소리입니다 국민들이 노예가 된 겁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 그런 기계가 없습니다 결기가 그리고 여러분 그냥 얻었기 때문에 아니면 참전권 좀 뺏기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하마스 전쟁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제입니까 다큐멘터리 한 편 권해드렸죠 이걸 한번 보시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렵게 1948년도에 이스라엘을 금국을 하지 않습니까 어렵게 얻은 자유고 어렵게 얻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청년들 그 처녀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눈망울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과 같은 그런 피조물은 쉽게 얻으면 다 감사한 마음도 다 잊어버리죠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자유도 너무 쉽게 얻었고 독립도 쉽게 했기 때문에 그 고마움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후손들 교육에 완전히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남 이승만과 미군정과 미국과 그런 힘이 여러분 합쳐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 7, 80년 정도 그래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이제 그러나 그것을 못 지킨 겁니다 후손들한테 참정권을 지켜가지고 반듯한 나라를 물려주지 못하게 된 겁니다 지금 나라 지도청들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권영재가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홍준표가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정진석이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김기현을 여러분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철균이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이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는 정치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지도자들이 이렇게 불폐해가지고 선거부정을 덮고 한쪽은 선거부정을 저지르고 다른 쪽은 선거부정을 덮고 그 정도 용기가 없으면 선거부정에 대해서 뭐죠 먼 산 쳐다보고 외면하고 눈 감고 백성들이 어디로 가는지가 너무나 보이는데 우남 이성만이 한성 감옥에서 뭘 깨달았겠습니까 선교사들이 넣어준 그런 성경을 보다가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개시를 받고 노예 상태에 있던 애굽의 여러분들 노예로 신음하던 유대민족을 여러분들 탈출시키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까 나는 우남 이성만이 거기서 어마어마한 영감을 얻었다고 보거든요 한반종 여러분들 역사의 오천이란 것이 노예 역사지 않습니까 내가 일생을 다 바치서라도 이 여러분들 핍박에 시달린 노예화된 민족을 구해야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남이 그 여러분들 많은 고초나 갈등을 무릅쓰고 끝까지 의회 민주주의로 구현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못 지킨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상태로 그리고 그 원래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피를 흘려도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당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를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없었거든요 왜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워낙 부정성을 심하게 저질렀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실은 뭐 그렇게 큰 기대를 걸지 않았지만 그러나 결국 깔아뭉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부정을 저지른 놈들이나 덮는 놈들이나 50보 100보인 겁니다 모두가 다 이완용이만큼처럼 나쁜 놈들인 겁니다 모두가 다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놈들인 겁니다 국민들을 팔아먹은 거죠 후손들 여러분들 그냥 참정권이 박탈당한 노예 상태로 팔아먹은 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가 끝났을 때 제가 윤대통령이 투항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항복했다고 상급 부정 세력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거죠 지도자가 멍청하면 나라도 넘어가는 거고 백성들이 뭐죠 정신을 못 차려면 나라도 넘어가는 거죠 저는 저의 일평생을 통해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원칙이 선택하고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게 만고불변의 진리지 않습니까 개인이든 나라든 간에 그냥 본인이 선택하고 그다음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지도 그 선택을 여러분들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내리는 이 선택이 후손들을 두고두고 뭡니까 책임을 지게 만들 겁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겠지만 그래서 나는 외치는 겁니다 너가 후손들한테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거다 그리고 후손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다 불의에 대해서 환거하고 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을 못 만든 거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름들 돌파했을 때 테라비버 이름공항에는 한쪽은 절반 정도는 이스라엘을 떠나는 외국인이고 절반 정도는 뭡니까 외국에서 이름들 있다가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뭐죠 테라비버를 찾은 이스라엘의 이름들 예비군들이 가득 채웠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니까 한 인도계 발음인 여성이 지금 이 공항에는 절반은 떠나는 사람이고 절반은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절반이 대부분 전쟁에 참여하기 위한 젊은이들 돌아옵니다 그렇게 젊은이들을 키웠어야 되는 거죠 부정이 밥 먹여줍니까 불법이 밥 먹여줍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노예가 대부분 알겠죠 불법이나 부정에 침묵한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 건지 숟가락이 남겠습니까 밥그릇이 남겠습니까 있는 사람들이 그냥 사바사바해서 좀 더 주고 해가지고 먹고 살겠죠 죽어나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인 겁니다 이번에 한국의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본격화 되는 것과 동시에 이런 11월 8일입니까 기부처를 침략해가지고 하마스가 퇴를 저질러고 그 이후에 전쟁이 진행된 걸 보고 국제사의 반응 유엔의 반응 그다음에 대도시에서 여러분들 프리 팔레스타인 여러분들 움직임 이런 걸 보면서 참 저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침묵한 대가를 당대는 물론이고 지금은 수명이 길기 때문에 당대 대부분 다 비용을 치르겠죠 그리고 다 보고 갈 겁니다 저 연배는 나라가 저무는 것을 그대로 다 볼 겁니다 그냥 그 상황대로 그런데 후손들이 죽어나겠죠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가끔가다가 이 문제에 뛰어들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뛰어들지 않았으면 공백호tv라 엄청나게 큰 채널로 만들 수 있었겠죠 그러나 유튜브를 하는 한 침묵은 못했을 것 같아요 왜? 아니까 성정상 이걸 보면서 침묵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힘을 좀 더해야 될 때입니다 여기서 브레이크를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4년 총선이 선거 부정을 저지를 수 없는 그런 제도적 환경에 치러질 수 있도록 힘을 더해야 되는데 여당이 기대할 수는 전혀 없고 11월 11일 날 광화문 집회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좀 예의주시합니다마는 대중 동원 능력이 있는 그런 집단들에서 좀 각성을 해가지고 세계 브레이크를 걸어서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 문제가 이렇게 터지게 되면 사전 투표 제도를 최소한 먼저 고쳐야 되는 거죠 첫째는 qr코드 인쇄 사용하지 말고 투표지 분류기 쓰지 말고 수개표하고 통합선거인 명부 사용하지 말고 당일 투표와 마찬가지로 실물로 된 사전 투표 선거인 명부를 갖고 선거해라 이 놈들아 도둑질할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 어느 선거에서 여러분들 반장 선거도 우리 반의 여러분들 학생 수가 25명이니까 25표다 이렇게 하는 건데 25표인지 50표인지 여러분들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 선거를 치르는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참 사기꾼들은 여러분 선거를 치르는데 선거에 몇 명이 참여하는데 25명이 참여하는지 50명이 참여하는지는 알고 선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5명이 참여하는지 50명이 선거에 참여하는지를 선관위 놈들이 결정하게 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지 그 인간들이 계속해서 이기면 나라 골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성들이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러나 참 유감스럽게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될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 힘이 제 눈에는 그분들 말씀은 또 다를 수가 있겠지만 결국 악과 타협을 한 거고 그래서 악의 도구나 수단이나 주구가 되지 않고서는 저렇게 부정성에 침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고 또 내일 방송 여러분들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성경과 함께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계사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박사가 쓴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입니다 감사합니다